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등록신청자, 등록관청, 등록기준을 갖추었죠. 갖추었으니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등록신청하는 절차인데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고 수수료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지 조례론용 수수료 납부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중요해요.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왜 안 내느냐. 일단 뭐 안 내는 거냐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 내고 건축물대장 이 서류는 안 내는 걸로 꼭 답을 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말은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를 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낼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문제를 볼까요?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X 이렇게. 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낼 필요 없고 공문이 확인한다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이게 중요한데 이걸 왜 안 되느냐.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잖아요. 등록관청에 물어본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등록신청서 서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등록신청서 적을 때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경기도라고 쓰시면 이걸 확인 요청한다는 거죠.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격증이 위조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내는데 사실 얼마나 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닫는데 이거. 확대 복사에도 전지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갖고 합니다. 모른차가 아니라 들고 가든가요. 들고 가든가. 어쨌든 안 냅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중요한데 이건 조금 있다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안 내는 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 내. 건축물대장 안 내. 자격증 사본 안 내. 알았고. 자 이번에 내는 서류. 내는 서류는 내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잖아요. 내는데 과로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단 실무교육은 나중에 위탁한다고 배우거든요. 우리 시험은 아까 두 군데 위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무교육은 세 군데 위탁이 가능한데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실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등록한청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에 붙일 사진이에요. 이쁜 사진. 이쁠 때 잘 찍어놔야 돼요. 잘 찍어놔야 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은 아까 안 냈잖아요. 건축물대장 안 내지만은 사무소에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건 내야 돼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대부분 임대차니까 임대차학계에서 사본 이런 거 내야 돼요. 시험이 이것도 나오는데 건축물대장에 아직 기지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하였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 아직 없지요. 이럴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함께 적어서 내야 돼요. 시험이 5로 나오니까 이 문자 꼭 눈에 익혀두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내는 소리고 공통으로 내는 소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외국인과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만 내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격 사유인지를 실언조의를 하거든요. 실언조의하니까 외국인은 실언조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라는 소리를 내야 되고 5번은 시험에도 정답으로 출제를 했었는데요. 상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만 내는데 상법 614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업소를 두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내는 거 공통으로 내는 거 외국인 내는 거 외국 법인 내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령 수수료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공짜 아닙니다. 이렇게 냈더니 절차는 잠깐 이제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한 창에 안 내는 거 내는 거 외국인 외국 법인 내는 거 알았어요. 알았고 이렇게 내면은 공무원은 놓고 가라고 그러게요. 그거 기다리라고 그러게요. 찍으세요. 그날 처리가 되면 거기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날 처리가 안 되면 두고 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놓고 가라고 그래요. 그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두고 가세요. 그러면 가 있으면 돼요. 우리 가서 뭐 해야 돼? 기다린다고 뭘 기다려요? 개업 준비 안 해요? 왜 그랬어요? 개업 준비하셔야죠. 핑크색 인테리어, 노란색 간판, 그리고 리본도 달고 풍선도 달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고 돼지 머리도 사야지. 그리고 떡도 맞춰야지. 육개정도 그려야 되지. 그리고 수건도 맞춰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공무원은 현장 방문도 합니다. 현장 방문도, 현장 방문도 사무소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진도 찍어 가고 만나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모든 기준이 적합했지. 기준이 적합하면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등록을 하고 이 말의 뜻은 등록을 하고 이 말은 등록이라는 게 오를 등자고 기록할 녹자예요.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 뜻인데요. 공무원 컴퓨터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이 사람 거 등록대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장부에 이름을 올려주고 나를 원로 만들어주고 개업공인정계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줬어. 우리 개공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잖아요. 등록해줬어. 근데 등록을 한 사실을 나는 알아보라. 모르죠. 그러니 등록관청은 신청받고 며칠 안에? 7일 이내. 7일 이내 뭘로? 서면으로 통지해줘요. 서면으로. 숫자 7일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중요한 건 서면 통지에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개공이 되었어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면 서면 통지 내용, 실제로는 문자가 와요. 축하한다고 개공 되셨다고. 그리고 등록번을 알려줘요. 등록번을 알려주고. 이제 당신은 개공이 되셨으니까 등록증을 찾으러 오시라고. 등록증을 찾으러 올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보증설정. 보증설정. 이 보증설정은 뭐냐면, 제가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선의를 끼친 거예요. 당연히 선의배상 책임이 있을 텐데, 직접 선의배상 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개공인은 보증설정을 해야 돼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료는 1년 10만원, 공제료는 1년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증을 써주는 거죠. 얼마까지 물어주고, 1억까지 먼저 물어주고, 나에게 구상골 행사를 하는 그런 보험이에요.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라 이거죠. 법원에 1억을, 2억을 공탁을 해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쓰는 개공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는데, 여기 가입을 하려면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요. 등록번호. 그냥 가입은 안 되고요. 서면 통지를 받아서 등록번호가 나와야 이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고 보증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주면 등록증을 주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게시하는 건데, 이 보증은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등록을 하고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한때예요. 등록 전에는 가입이 안 돼요. 등록 전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설 등록 통지 받기 전에 보증 설정한다, 그럼 틀리는 거고,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은 당연히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기준의 뜻이 뭐예요? 등록 신청 전에 내가 미리 갖출 요건이잖아.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소리도 이다, 아니다. 아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아까 교재에 있었잖아요. 보증 설정 증명소리가 이때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 다 중이에요. 등록을 하고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는 거고,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소리도 아니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증을 준단 말이에요. 등록증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 간청은 등록 신청을 받았어요. 등록 신청 받으면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지. 내가 등록 등을 만들어주고, 신청 받고, 그렇죠. 7일 이내에 뭘로? 서면 통지해준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고,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 그럼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통지 받았으면 뭐 하셔야죠?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언제 한다?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개설 등록 전에, 그러면 X. 등록을 하고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합니다. 신고하니까 이 보증 설정은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앞에도 있었지만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등록을 하고 업무 게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합니다. 신고했더니 등록한청이 중요하겠죠. 등록한청은 개설 등록 환자에게, 법에 있는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이 있습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 누가 줘요? 국토부 장관인데 당연히, 아니 등록한청인데, 국토부 장관 X, 시, 도지사 이런 거 나오면 다 X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등록한청이 국토부령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국토부령에 갔더니 등록한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뭘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등록증을, 그렇죠, 미친듯이 교부하게 된다 이거죠. 등록증 줄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등록한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이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이렇게도 나왔었고, 자, 다음, 하나만 더 보실 게 있는데, 잠깐 보시면, 이때가, 이때가 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때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서면 통지 받으면 개공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정으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5월 1일에 서면 통지 받았어도 준비 충분히 한 다음에 5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해도 안 말려요. 상관없어요.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건 법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휴업은 3개월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휴업 신고를 하게 돼 있어. 휴업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그러니 개설 등록했는데 내가 얼마를 초과해요?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그 버프,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개공인은 개설 등록 후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 이 경우도 미리 신고를 해라. 이 시험에 5월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대로 출제되고 다음이 등록상의 통보. 등록상 통보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요. 등록상 통보는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주어죠. 등록관청은 매월 다 모아요. 매월. 매월 다 모아서 자, 등록관청이 주어입니다. 이달치를 다 모아. 다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이걸 통보해주라 이거야. 통보해주라는 얘기인데 뭘 통보하는 얘기냐. 중개사무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변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새로 태어났지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서 자기는 변했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서 태어났지요. 고용 신고 태어났지요. 종료 신고 나갔지요. 놀지요. 죽지요. 뭐 이런거죠. 또 휴업기간 변경해서 더 놀지요. 재계해서 다시 시작하지요. 이런 것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계신고, 변경신고라고 그래요. 다시 휴업신고, 폐업신고, 변경신고, 재계신고. 폐업과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놀, 죽지요. 등록취소, 업무장지, 놀지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 생도병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생도병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음달 11개협회에 통보하는데 이걸 다 기억하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확인하셔야 돼요. 등록증 교부에서 태어났어. 다 신고들. 이전신고, 설치신고, 고용신고, 고용경경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치고, 재계신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장지. 전부 다 모아서 이달치 다 모아서 다음달 11개협회에 통보하라.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왜 틀렸죠?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했죠.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협회. 시도지사님, 국장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은 것도 어디에? 협회 통보해야죠. 됐어.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종별변경이란 또 뭐냐? 종별변경. 종별변경은 일단 여기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이라고. 그 자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측상 개공은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옛날부터 그냥 중개업하는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뭘로 바꾸어서?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어서 업무를 계속한다. 이걸 우리는 종별변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개공인데 법인 대표자 되어서 법인인 개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개공이가 종비를 바꾸어서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내라. 당연하지. 일단 등록신청서 다시 내. 근데 좀 편의는 봐줄게. 종전의 제출한 서류가 없는데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할 점은 종전의 등록증은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 그래야 두 장 이중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 때는 등록신청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제출하고 종전의 등록증은 뭐하라? 반납하라. 이게 두 가지 말만네요. 등록의 등록증은 반납하라. 반납하는데 또 하나 틀리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했죠. 여기를 등록증,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이렇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x로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재교부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만 바꿔치기 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새롭게 개업공인증 계산을 태어나는 거니까 등록신청서 다시 내라. 겹치는 서류는 안 내도 돼. 종전 등록증 꼭 반납해줘. 그래서 이 정도를 아셔야 종별변경이 쉽게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등 금지. 이쪽은 이제 각종 제재를 보는 건데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의 종류인데 일단 자격취소라는 건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앞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종류를 좀 잘 익혀야 돼 먼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집에다 모셔 놓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또 개업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게 자격취소예요. 그 다음 이 법인은 정지가 두 개 있어요.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똑같은 영업정지인데 근데 업무정지는 개공한테만 주는 거예요. 같은 정지지만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이렇게 등록취소는 말 그대로 등록을 취소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등록취소가 되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등록취소예요. 그러면 등록취소가 되면 당연히 일정기간 중개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격사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등록취소를 말합니다. 등록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절등치라고 앞으로 할 텐데 절등치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예요. 절대 봐줄 수 없어요. 이건 절대 이 사유로 업무정지를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근데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줘요. 봐주진 않아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도 있다.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업무정지만 주는 건 따로 있는 거고 일단 전체 종류는 이렇고 일단 자격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라고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는 절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할 때는 뭘 주고 업무정지는 주는 거고 업무정지만 주는 건 따로 있다고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더라. 그리고 당연히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때리냐면 시 도지사가 때립니다. 시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우리 개공 위반자니까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 단원이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미리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이고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시면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더라 이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다 골라보세요. 제일 센 건 자격취소 또 절동치 또 임동치 그리고 업무정 이렇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자가 소공이라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만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공통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개공에게는 3개 줄 수 있고 소공에게는 하나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비교하는 작업도 하시게 돼요. 가운데가 없잖아요. 가운데가 없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도 나중에 하시게 된다. 일단 행정처분의 종류를 보셨어. 그럼 이제 정리 잘 될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절동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야 벌금. 절동치일 다실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습니다. 등록증을 양수했습니다. 대여했으면 형벌만 주면 되죠. 1년 이하 징역, 천만원이야 벌금. 그 다음에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없다. 이중 등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등록하면 절동치일 다실 무조건 등록 취소.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천만원이야 벌금. 그 다음 이중 소속 금지가 중요한데 이중 소속은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됩니다.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보존 사원이면 양쪽에 걸치는 건 무조건 다 안 된다. 개공일 땐 절동치. 소공은 줄게 아까 이것밖에 없었죠. 자격정지. 보존은 행정처분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보존은 행정처분이 없어. 때릴 게 없는 거죠. 때릴 게. 형벌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벌은 공통으로 이게 다 들어간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음 이어서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 우리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 무등록 중개업을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대판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했으면 중개업을 했으면 당사자와 책임을 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보수를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보수 약정도 무효다. 그런데 이 자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을 때 뭐가 아니었죠? 중개업이 아니었죠.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 보수 약정이 중개업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보시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 자가 중개업을 했을 땐 중개업을 했을 땐 그 보수 약정은 뭐가 되고 약정은 무효가 되니까 받기지는 못 받고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우연히 단 한 번 그럼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 보수 약정은 유효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판례예요. 등록 기준 적용 받아야 한다. 안 따고는 당신은 안 된다. 그 다음 4번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거래 당사자가 중요한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를 중개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공봉정법 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공범도 아니다. 현재 우리 법인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한 규정은 있지만 그 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한 규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거래 당사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자격증이 있더라도 자격증이 있더라도 당연히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더라도 그런데 이 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 한 자가 아니라 등록할 수 없는 자지요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등록할 수 없는 자라고 저는 제가 왜 내가 등록을 하기 싫어는 안 했나요? 등록을 못 한 거지요? 그런데 법전문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환자를 처벌한다는 말은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 환자를 처벌한다는 규정 아니냐 나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자라는 거지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판사님이 묶이고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어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 파트도 다 이제 마쳤습니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 6강으로 이어질 텐데 테마 6번에는 결격사유라는 거죠. 공복이 될 겁니다.